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내고 일찍부터 인쇄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청주. 오늘날 인쇄문화,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서 깊은 청주에 출판업에 한평생을 바쳐온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도서출판 온누리, 김용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한 대표님께서는 청주 출판업계 산증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주에서 출판업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1979년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청주독서의 선배님이 출판사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교정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일을 봐주기로 했죠. 그렇게 쭉 하다가 서울에서 출판 등록을 하고 출판사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출판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등록제인데 거기는 허가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못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청주 가서 해보자고 청주에 와서 등록을 했죠. 그래서 1982년 12월에 청주에 와서 등록을 해서 출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2년에 출판사 등록을 하고 출판일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청주의 출판업계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청주에는 출판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출판사는 책상 하나만 놓으면 볼편만 있으면 출판을 할 수가 있죠. 출판에 대한 개념이 모르고 사람들은 인쇄소를 출판사로 오해를 다 하고 있었어요. 청주에는 인쇄소가 큰 데가 한 4, 5개 있었는데 그중에 수동에는 진묵출판사가 있었고 유성인쇄소, 대청정판사 이런 그때만 해도 인쇄소 골목은 아니고요. 주택가였었어요. 몇 개 인쇄소가 있었던 것뿐인데 그 후로 청주 지역이 외곽지대가 발달하면서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 살았죠. 그러니까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싸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인쇄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청주의 인쇄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디자인을 많이 알잖아요. 옷서부터 인쇄 또는 책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예쁘게 포장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아마 그 두손기획이라고 하는 김규 씨가 맥캔토시 컴퓨터를 그때 청주의 아파트가 보통 한 700만 원 또는 했었어요. 사직동 아파트들이. 그런데 그 맥캔토시 컴퓨터는 3,600만 원이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몇 채 값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디자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인쇄골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두손기획이 거기 제일자리에 제일 먼저 93년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 그곳에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출판업을 알리고 또 계속해서 책을 펴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출판업이라면 한다고 했더니 이제 저희 선친께서 야 출판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을 만들어서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걸 팔아서 돈 내겠냐.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저런 면도 있어서 서울로 옮겨간 역할도 아마 그런 거예요. 청주서는 인쇄 기반이 안 됐고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판매처가 여기가 없어요. 다 서점이나 도매상 같은 것들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서 출판을 한 거죠. 출판사는 청주에 있고 청주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직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사무소를 따로 둬서 거기서 이제 그런 영업행위나 이런 제작행위를 했었죠. 출판사를 열고 처음 펴낸 책. 지금도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첫 책이에요. 이게 이제 그 판권이. 이게 최초 책이에요. 83년 4월 10일로 이제 찍혀 있어요. 첫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신경림 선생이라고 충주의 시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체 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최초로 삼천부를 찍었으니까 많이 찍은 거죠.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이 책이 이제 앤서루지로 묶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글을 읽기보다는 옛날에 썼던 농민문학에 대한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작가로는 작품론으로 나눠서 창비나 문지나 또는 대학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 실려있는 것들을 다 뽑아갖고 와가지고 편을 한 거죠. 첫 차 출간 이후에 지금까지 출판하신 책 분야도 다양하고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끼시거나 출판사의 대표작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농민문학론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인은 반공법 위반으로 그때 당시에 출판을 못하게 돼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 그림은 신동엽 시인을 딸이, 큰딸이 그린 거예요. 직접 유아로 그려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책도 반공법 위반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못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공부에서.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잡지마다 창비나 문지에 또는 박사 논문에 이런 작품론, 작가론을 실어놓은 거를 내가 이제 앤서러지로 묶어놓은 건데 기존에 다 출판된 거다. 이 책을 못 내게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걸 내도 된다고 해서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걸로 인해서 신동엽 시인이 반공법 위반에서 풀려가지고 창비에서 시집도 내고 금강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유명하거든요. 신동엽 시인의 그 금강이라는 서사시를 재출판할 수가 있었죠. 또 출판사의 대표작들도 있으실까요? 저희가 만든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 책이 좀 약간 의미가 있어서 갖고 나와봤어요. 강철을 어떻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어 있는가라는 책인데 이건 전 세계에서 다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이 책을 번역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오스트로프스키라는 작가는 러시아 작가예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니까 소련 레닌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이라 좀 유명하죠. 이거 번역을 해놨더니 이것도 이제 그때는 문공부에서 판금이니 가하니 뭐 이런 거를 구분하던 시기니까 문공부에서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데 세계적인 작품인데 우리나라가 문화를 지향하는데 문화국을 지향하는데 이런 책을 번역을 안 해서 출판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문화국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판금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마포 경찰서 형사들이 서울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다 판금서적을 다 그때는 수거해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강찬 어떻게 달렸는가 이 책 한 권 달라고 해서 갖고 갔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 신문 기자가 나중에 와서 뺏긴 책이 뭐냐 하는 명단에 이제 이 강철은 어떻게 달렸는 데였는가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공부에서 그게 신문에 놨죠 그게 판금서적이라고 문공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김사장 그거 안 되겠어. 그 책 판금서적이라고 벌써 신문에 놨는데 판금서적이 오늘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하고 말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외에도 또 다른 금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남북문제경제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이거는 4.3 제주항쟁을 지금 뭐 4.3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3항쟁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4.3에 관한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4.3에 관한 다른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이제 노래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거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프리츠의 예술사약이니 또는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니 등등 러시아 혁명사니 해가지고 꽤 많죠. 한 판검되어 있는 책이 한 15종 15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서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금서들 때문에 혹시 뭐 곤란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거는 뭐 일단 그때 당시는 금서라고 하면 책이 좀 더 잘 나갔어요. 지금은 유통체제가 큰 서점 위주로 또는 도매상 인터넷 서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금서 관리를 하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학교 앞에마다 사회과학 서점들이 다 있었어요. 대학 교재도 팔고 뭐 이런 것들도 팔고 해서 그 대학생들이 이제 이걸 찾으니까 이제 하면은 뒤에 감춰놓고 있다가 손님이 찾으면 주고 하니까 오히려 뭐 공개되지 않은 책이 더 많이 나가죠. 그런 고초를 좀 겪으셨을 정도면은 이제 출판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뭐 그런 갈등은 따로 없으셨나요?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그거예요. 출판사를 제가 하면서 인문사회 계통의 책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공부부하고 관계에서 밀고 당기고 이 책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싸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건 꼭 필요하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외에는 어떤 사상도 존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문학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제 1989년도에 북한의 통일전책변천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상하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냈더니 이제 저를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남양동 분실이 문제가 돼서 그 저보다 먼저 붙잡혀간 애들은 남양동으로 많이 갔었어요. 이거는 이제 반공법 위반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대놓으니까 일반 경찰서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대공 쪽에서 다루게 되니까 이제 글리 갔죠. 그랬는데 남양동 분실이 폐쇄가 되고 나서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홍재동 분실이라고 있어요. 문화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홍재동 분실이 있어서 글리 붙잡혀 갔죠. 거기서 한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 오시면서 출판업을 놓지 않으신 대표님의 의지 덕분에 저희가 귀한 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도서출판 온누리 김용황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청주 출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부터는 한국 근대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 임껍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소설 임껍정을 출간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청주서 낳아서 청주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친께서는 원래 괴산 소수면이라는 데가 고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선친의 집안 아저씨 할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홍명희 선생님보다 한 5살 위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분도 독립유공자로 돼 있어요. 용욱자, 응자, 김용웅 씨고 그 아들이 이제 김태규 씨인데 그 두 분 다 부부자가 다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이제 홍명희, 벽천 선생하고는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고 신간회 활동이나 이런 거를 같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보 선친께서 이제 그 홍명희 선생 얘기를 좀 하고 그 임껍정이라는 소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의료문화사판 원본을 제가 이제 소지하게 됐어요. 그걸 갖게 돼서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됐죠. 영인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거를 똑같이 낸다는 게 의미가 좀 그럴 것 같아서 1차 이 책의 연구자들이나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사하죠. 영인이니까 영인을 해서 시중에 이렇게 좀 아름아름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홍명희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지만 사실 벽초 홍명희 선생은 그 당시에 월북 작가로 알려져서 책을 펴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렇죠. 그때는 이 책을 펴내면 구속될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이 책을 만들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책 내는 거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을 내고 났더니 사계절에 김영중 사장이 자기가 이걸 한글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영인하는 거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홍명희 선생이 쓴 그 맞춤법은 우리 맞춤법하고 달라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맞춤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조선어학회 사건 이후로 해서 갖고 있는 표준말 맞춤법이 있고 이제 좀 북한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하는 식의 맞춤법이 있는데 이 홍명희 선생이 쓴 거는 이게 구술체예요.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신문에 쓸 때는 꺽정이가 시옷 기억 꺽정이예요. 그랬는데 이거 48년도에는 쌍기역 꺽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잖아요. 한글이. 그런데 이 책에는 종성에는 복자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히읗이라든가 비옵시옷이라든가 니을기역이라든가 이런 받침이 없고 대표음값만 정해져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가 상당히 편하죠. 우리가 복자음일 때는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눈이. 그렇죠. 그런데 단자음으로 대표값을 넣어놓으면 이제 그냥 한 마디로 가는 거예요. 쉽게. 그게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국어시간에 이제 초성 독용 8자 그러니까 8글자를 가지고 종성에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책에는 그대로 이용된 거죠. 그런데 1980년대 당시에 영인본으로 출간했던 인껍정을 최근에 다시 출판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왜 있냐면 2000년대 제가 이제 85년도에 3월달에 이 책을 영인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출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회과학 쪽 책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INF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 책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졌을 때예요. 그때가 아동 책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을 이뤘고 그때 이제 임껍정이 사계절에 나온 임껍정보다 옛날 홍명희 선생이 썼던 그 임껍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 책을 출판하지 않겠냐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저걸 저대로 조판을 해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의류문화사 판 그걸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내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의미가 있겠다 해서 크기나 그리고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문이에요. 근데 이게 48년도 만들었던 책 표지하고 똑같은 문양입니다. 그거를 구하느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구하셨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몇 권 없어요. 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다 갖고 있는 데가 연세대학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안 빌려주더라고. 수십 년에 걸쳐서 두 차례나 소설 임껍정을 출판하시면서요. 소설은 물론 작가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찾고 또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소설 임껍정 그리고 또 홍명희 작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 또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껍정이라는 소설은 우리말에 보고 우리 문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임껍정에 나오는 단어가 엄청 많아서 사전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단어가 많아요. 순수한 우리말들이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말의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단어가 풍부해요. 두 번째는 이광수 선생이 쓴 부정이라는 소설을 벽초 선생이 싱가포르에 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한번 조선의 정서로 제대로 만들겠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썼는데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사실 괴산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우리 중부지방 특히나 충청도 지방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원래 열 권으로 만들기로 돼 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화적편 4가 지금 안 나왔어요. 화적편 3까지 냈거든요. 9권이에요. 그런데 화적편사는 이제 그 구월산성 편이 들어가는데 임껍정이가 죽는 모양까지 그리게 돼 있는 건데 그때 1939년도에 조선일보가 폐관이 됐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아이고 임껍정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발간했던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이걸 실었어요. 그랬는데 조광이라는 잡지도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폐관시키겠다. 그래서 완전히 친일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벽초 홍명희 선생은 일본말로 이름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냥 홍명희예요. 일본말로 바꿨으면 아마 끝날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썼을 텐데 이름을 안 바꾸고 오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못 실었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39년도 이후로는 창동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창동역인데 그 뒤에 이제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창동역 근방하고 아버지는 아내 살고 정인보 선생님도 아마 그 근방에 사셨던 것 같고. 옛날에는 거기가 양주군에 속하죠. 지금은 이제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옛날에는 양주군에 속하니까 동대문 밖이라. 그런 면이 있고 끝까지 자기가 창시개명을 하지 않고 올곧게 조선의 정서를 지키고 산 사람이라는 의미가 크죠. 출판업이라는 또 한 우물을 40년 가까이 파오셨는데요. 그동안 책을 펴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인문학이에요.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인문학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학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에 모든 게 다 응용으로 바뀌어 있어요. 화학도 응용화학과. 물리도 응용으로 다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원청 기술을 연구를 하면 물리학이라는 걸 해놓으면 우리는 고급 다르게 벗겨다가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런 학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접을 못해요. 노벨상에는. 왜냐하면 원천 학문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세계 몇 대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 학문 쪽으로는 개발도상 국가하고 비슷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출판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는 노벨 문학상이 여러 개 나와요. 문학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인문학의 기초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출판을 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종이책을 찾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점이나 출판계 사정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출판 현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청주가 직지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에서는 전국적인 판매를 하기 위한 출판사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출판이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이 이제 자비 출판을 하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출판을 영역을 갖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출판들이 안 되는 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저화식이죠. 우물한 개구리예요. 여기서만 우물떡 주물떡 이렇게 파먹고 마는 그런 출판이 돼서 좀 안타까움은 있죠. 그런데 지금이 이제 뭐 인터넷에 나오는 책이나 모바일에 오는 책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공부해 나가는데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컴퓨터에 있는 걸 보는 거하고 할 때는 기억에 남는 거는 인쇄물을 보는 거죠.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가까이 해서 많이 보면 그만큼 알미, 자기 지식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책을 만드셨지만 꼭 펴내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93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우리나라의 신화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0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신화를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인문학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신화에 관한 책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나와요. 인도 신화도 나오고 일본 신화도 나오고 중국 거 뭐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신화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거 우리나라 신화를 1권으로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글쎄 제가 출판을 그만두면 아마 그 책을 마무리하면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도서출판 온누리의 김용황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책 편에는 일을 해오면서 돈이 되는 책보다는 가치가 있는 책에 더 의미를 두었다는 김용황 대표. 출판일을 계속하는 한 좋은 책을 만들고 더 많은 독자가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김대표의 꿈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